제작진 그는 다리가 많은데 제작진 졸업하는 중 한 번 걷는 중 저렴한 지난번에 서점에서 자리에서부터 공지 자, 공지 가자 눈꼽 됐다 다시 됐다 눈꼽대는 소리 눈꼽대는 소리님 응 소리님 눈꼽대지 이야 예쁘다 가자 살 있다 살 있다 엄마도 오지게 네 딩복지 굿 배변을 치우는걸 생활화합시다 설이 응가했으니까 깎아줘야겠다 우리 설이 너무 잘했어 가자 가자 날아 가자 방금 살짝 떤것 같았는데 설이 설이 우리 설이 살짝 떨었는데 아니야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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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참 참 산책을 자주 나오면서 아마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어 2018년에 365일 중에 한 300일 가량은 산책을 나왔는데 어 항상 느끼는 건데 이상하게 말티즈는 이상하게 항상 설이를 보면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말티즈들은 신기한거 각자가 다른 집에 사는 각자 다른 환경에 사는 말티즈들인데 설이를 보면 화를 내요 그리고 푸들들이 유일하게 설이가 안 싸우고 서로 호기심으로 약간 친해지는 본종이 푸들이에요 푸들들은 만나면 설이랑 빨리 친해지고 싸우지도 않는데 말티즈들이 이상하게 설이에게 화를 냅니다 보기만 하면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설이는 또 무시합니다 멋있게 설아 설 센척하지 추우시구만요 설이님 추우시지 춥고만 우리 설이 에 설아 춥네 설아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집에 들어가자 많이 돌아다녔지 설아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돌아다녔어 우리 설이 2시간 반이나 산책했어 이렇게 추운데 이제 들어가자 자 우리 설이가 많이 피곤했구나 추운데서 엄마 아빠 같이 돌아다니느라고 고생했어 우리 설이가 많이 피곤했구나 설아, 1월 1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아. 알았지? 아빠랑 엄마는 이미 설이 만난 이후부터 계속 복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설이가 복 많이 받으면 돼. 새해 복이. 설이지. 오, 설아. 오, 거꾸로 봐도 우리 설이는 최고지. 갑자기 뒤집었어. 설아, 우리 설이 말할 수 있는 거 혹시. 그거 진짜야? 우리 설이 말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자. 자. 좋은 꿈 꿔. 예쁜 꿈 많이 꿔. 잘자고 또 놀러 가자, 알았지? 잘자고 또 놀러 가자, 알았지? 잘자고 또 놀러 가자. 잘자고 또 놀러 가자. 一樣.